자 그래서 지현이가 C의 13이고요. C의 13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? 응. 이게 영어시 크고 작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건가요? 자 이제 살펴~! 수고했습니다. 역시. 불려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? 이즈 시터 이즈 시터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안되지 이게 안되는데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 이즈 터 시 이즈 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키가 크다 그녀는 키가 커 그녀는 키가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류는 무슨 시 키 큰 사람 이런 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나요 어떤 사람 그렇다면 이런 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즈 터 렛듯이 티 큰 이란 뜻이고 무슨 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키가 크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얘를 어떤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는 역할은 어떤 시 앞에 뭐를 쓰니까 비 동사를 쓰면 되고 여기에 그래서 뭐가 만들었냐 누가 다가 만들어졌지 누가 그녀가 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키 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게 아니고 그녀는 키가 크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뭐로 바꾸면 이즈 시 뭐로 바꾸면 뭐하는 느낌이든가 그래서 키가 큰지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 되겠네요 됐어 예스 시 이즈 예스 시 이즈 왜고 왜 안되지 소아스만 믿네 예스 시 이즈 소우 이즈 아 그러면 아까 했던 시 이즈 터 아까도 소가 했네 시 이즈 터에 대한 얘기 했었지 오케이 남은게도 됐어 다음 피는 그래서 이즈 시 커지 이즈 시는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키 이즈 영 키 이즈 영 키 이즈 영 그래서 어린이 라고 웃고 싶다면 키 이즈 영 이즈 영 선생님이 재소개서 다시 시켰던 이유는 얘가 자꾸 시처럼 발음합니다 이즈 시가 아니고 이즈 키죠 그리고 키 이즈 영 이란 표현은 여기서는 이 표현을 하는데 적합한 표현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읽고 뜻 이즈 영 아닌데요 이거요 이거 키 이즈 영 키 이즈 영 의 뜻은 그는 어린아 그는 젊다 이 뜻이죠 영의 뜻은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린 이렇게 합니까 어린입니까 어린 이게 어리라면 이런거 필요 없는데요 영의 뜻은 어린 어린 젊은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 이런걸 만들 수 있나요 자연스럽게 어떤 아이 어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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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영이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종류는 무슨 시다 어떤 시 앞에 B동사 써서 그는 어린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희이즈 영 근데 묻고 싶으니까 희이즈를 뭐로 바꿨다 희이즈이 선생님은 묻는 말이 된다라고 많이 얘기했죠 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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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다 비슷비슷한 뜻이구요 그 다음에 키크는 뭐였죠 다 반대말도 있을 거 같은데 뭐라구요? 한번 스펠링 불러주세요.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 같은데요. SN S S 뭐라구요? S SA ost SM SM 어떻게 쓰죠? 너가 단어 학습하는 데서 톨의 반대말이 나오는구만요 이게 톨의 반대말인지 모르고 공부했나봐요 뭐 이렇게 짧은 문장 말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뭐라고 물어본 거야? 대답이에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예스 히 이즈 히 이즈 히 이즈는 뭐 해주린 말이죠? 히 이즈는 추려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즈 시크 통통한 단어를 배운 것 같아요 학습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공부 좀 다시 아시고 이걸로 한번만에 통과해야 되는데 한번만에 통과 못하셨습니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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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